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마침내 늦은 감이 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근간이자 호대에 해당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신대하게 훼손하는 그런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 확정된 형량이 너무 과소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시국과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왔고 더욱이 선거 무효소성과 관련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내려온 대법원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다소간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 바로 김경수 건 판결이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는 좌편향적인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도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소신 판결을 지속해온 보수 성향의 이동원 대법관이 김경수 사건에 주심으로써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유리한 방향에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수행 비서가 단독으로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대선 당시에 경쟁자였던 홍준표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최종 유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짓단 2017년 5구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선고가 결정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통령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승, 공범도 이제 밝혀야 됩니다.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전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씌워졌던 악성 프레임도 이제 사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한국 대통령 선고에 여론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여론 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되어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의 시위적절한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여전히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좀 더 냉정하게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직시해야 자신은 물론이고 야당 그리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7년 5.9 대선은 단순히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 조작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속속 밝혀지고 있듯이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선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저의 주장은 홍준표 의원의 주장처럼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고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대규모의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그냥 부정선거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5월 9일 대선도 부정선거였습니다. 5월 9일 대선에 시작된 문정권의 선거 조작은 2017년 대선에 거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조작은 꼭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고 바로 실정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와 야당과 언론의 침묵을 미뤄보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역시 필연적으로 선거 조작과 여론 조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확률은 99.99%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야당에서 나오든지 간에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작에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끌리면 조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너무나 명백한 선거 조작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나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서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정치인들이 밥을 먹고 뭘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밥 먹고 뭘 해야 됩니까?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까지 그냥 난리를 제쳐두고 나서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가지고 모두 다 청산되어야 대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정치 야바위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바위꾼들이란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준석을 비롯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여당의 이중대가 부끄러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4.15 총선 이후에 비호하는 그런 세력으로 자신을 공공연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최소한 야당이나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분리와 또 이익에 떠나서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국민들과 역사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전산조작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조된 실물투표지 대량투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아이들 세대까지 이 같은 부정의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마이너스 유산을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에스 부인하는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금성에서 온 인간들인가 아니면 화성에서 온 인간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대해서 어떻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무책임하게 그런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수련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2021년도 4월 15일 총선과 마찬가지로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통계적 변칙이 해당합니다. 통계적 변칙이 일어난 겁니다. 2017년 5월 9일과 2021년 4월 15일과 2018년 6월 13일에 두 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없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차이값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의 분포는 제로 0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분포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으면 모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0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종 모양의 분포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모두 플러스 8%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마이너스 8%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아닐까 외부 세력이 조작을 통해 가지고 문 후보에게 8% 플러스 8%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8%를 임의적으로 빼앗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16%의 차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다는 큰데 2017년 5구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2021년도 4월 15일을 실시했던 총선거와 꼭 같습니다. 그 외부 세력이 누구냐 이야기. 누가 그렇게 조작질을 했느냐 이야기죠. 그것을 뻔히 알면서 또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할 수도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정말 한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발로 뛴 그런 자신의 정치적 선호도를 표현한 겁니다. 바로 차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정상적인 선거라면 제로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문 후보에게는 플러스 8% 프레미엄이 주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8%가 주어졌게 됩니다. 결국 16% 정도의 차이를 내게 됐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아시기를 원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분석한 사람은 파트너스 HS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파트너스 HSTV가 분석한 2017년 5구 대선의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선거 문제를 듣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야당 의원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급하게 그렇게 옹졸하게 그렇게 부정직하게 그렇게 부정의하게 홍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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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